F**k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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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긴 타이밍이 안좋기네요. 총캐라서 여기서 참치하는게... 막 참치로 좀 해갈수도 있으니까... 와... 없어. 참치 없어. 와... 이 친구가 죽었는지 안죽었는지 알아보고 싶은데 그절마다 테스트할 수가 없어요. 펠린 없어질 때까지... 그러니까 총캐 좀 없어질 때까지 못쓰는 환경이라고? 250에서 한 200... 아... 200은 좀 무리고... 한 100? 그정도 남아있으니까... 여기서 잠깐! 하지만 아이템누트는 유튜브에 있는 병원누트를 탔습니다. 하는짓이 똑같으니 궁금하시면 보고 와주세요. 보고 오라고 탑시! 일단 거북이 3마리 다 나왔구요. 여기 있는거... 아프지 않지만 공간이 없다. 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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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... 꽁치 뺍시다. 숫돌은 나중에 딴데서 구하면 되죠 뭐. 오케이. 머리템 까지 끝났어요. 이제 풀템입니다. 나중에 이제... 레벨업하면서 방어력은 날아서 올라갈거에요. 일레븐는 이게 안되서 그렇지. 힐 오 힐 오오 좋았어 아 비격은 안 돼 비격은 안 돼 연금술을 잘 시작합시다 일단 공치 두 마리 참치구이 하나 그 다음에 에이 뭐 있니 당장 당장 근데 말이야 저기 드라우프 스테이 궁금해졌어 나 드라우프 뺐지 안 뺐나 드라우프 뺐나 안 뺐나 기억이 안 나는데 피스전 드라우프 뺐다 드라우프 확인 오우 오케이 나이스 일로와 좋았어 자 그 다음에 바로 3스택 갑시다 3스택 채워주고 손가락은 얘한테 없는 부위죠 부서지든 사라지는 상관없어요 부서지든 말든 상관없는 부위입니다 어 이거를 일단 일단 한번 하긴 돌봐 한바퀴 돌려서 냄비 나오든가 하겠죠 안나오면 살짝 그때는 조금 시간 버린거고 아 아깝다 입에 밀어넣읍시다 아깝지만 입에 밀어넣어야 돼요 아니면 스틱이 안맞아서 자 참치구이 늘리고 버리고 챙겨서 참치구이 6개 홍화신단 뺏은거 하나 꽁치는 조만간 먹어야겠네 호텔로 다시가서 냄비가 있놈아 아 일단 이거 버리는게 맞고 버그 방지용으로 좀 끌게요 얘들아 게임 끝 하지마 얘들아 게임 끝 하지마 너무 아프단 말이야 무서워 세상에 죽을 뻔했네 야 피 다 남는게 말이야 아파 잠깐 먹어 살아 됐다 오우쉣 와 데미지 얼마야 장난아닌데 둘다 한명은 85고 한명은 아아 이거 유키 맞지 치명이 적으면은 얘도 80정도 된다는건데 60이구나 미안해 내가 88이랑 비교했네 오우쉣 일단 켜봐 죽을거 같으니까 죽을거 같으니까 아 저거 계속 때려야됐나 주견 빠질거 같아서 안때렸는데 주견 주견이고 뭐 하나 있었네 아 죄송합니다 오랜 아저씨 와우 아파 이래서 비앙카는 높은 구간에서 쓰기가 힘들어요 아파가지고 그 만턴 채팅 다 사라졌잖아 아 이제 애들도 뭔가 없어서 안 움직이는거 같은데 혹시 물같은거 없니 선박 때리지말고 제발 하아 일단은 뭐 보험 깔아서 나쁜건 없는데 아파 죽겠네 ? 하아 잡았다 싶다 aquesta 이거 나 먼저 때리긴하는데 헤헤 이렇게 해야 버틴다고? 와 너무 힘들잖아 어떻게 어떻게 이겼네요 다행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